둘, 셋, wait for us! 안녕하세요, 세러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러데이에서 카리스마 햄찌 메인보컬 시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러데이의 귀여운 말랑이 유키입니다. 시온 언니, 오늘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상황극을 준비했죠? 그것은 바로 아이돌을 꿈꾸고 있는 딸과 이를 말리는 엄마의 상황을 보여줄 건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뽑아볼까요? 뽑아볼까요? 내가 이걸... 제가 엄마입니다. 말도 안 돼. 원래 시온 언니가 엄마인데 원래 시온 언니가 일상생활에서 엄만데 이 역할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러데이와 함께하는 아이돌플레이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Wise과 함께하는 아이돌플레이 시즌2 심장 떼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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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정말 아프단 말야 야 노래 안 꺼? 야 노래 꺼 노래 노래 앉아 봐 앉아서 얘기해 엄마 나 진짜 진지해 맨날 그렇게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 번만 들어봐 또 헛소리 할 거면 말을 하지마 하지마 아니 이번에 SD엔터테인먼트에서 거기서 연습생을 뽑는데 엄마 전에도 안된다 했어 분명히 안된다 했어 아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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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엄마 몇 번 불러 친구들이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춤 실력이면 뽑힌다고 했다고 진짜 친구 아니야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맞아 객관적으로 한다 드랍 더 비트 아 죄송해요 열정이 너무 엄청 아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파 아이고야 어떡하노 그래서 제가 예능 출연에 앞서 개인기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아 네네 눈 감죠 눈 감죠 아 좀 리얼하긴 했는데 아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제가 요즘 취미로 연기도 살짝 연습하고 있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우유 CF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유 해보겠습니다 아 우유 CF? 네 너무 맛있는 거 아니? 한입 하실래요? 왜요? 엄마 나도 부족한 거 알아 애교를 봐줘 떨어졌다고 또 징징대기 없기다 응? 마라케 준거야? 그럼 엄마 나 응원해줘야돼 그럼 엄마 사랑해 응? 네네 마셔 봐 원샷에 힘이 될 때는 완전 최고 어서 빨리 우유 마셔 봐 걸그룹은 몸매 관리가 필수여 그치? 몸매가 필요하지? 어떡할 거야 지금 이거! 나 임유키 딸이잖아. 엄마 유전자야. 알지? 그러니까 쫄쫄 굶지 말고 이렇게 포만감 있는 우유를 마시면은 다이어트에 재결됩니다. 같이 마셔주는 거야, 엄마도? 아 그럼! 나 이거 우러물어 자라야 되니까. 엄만 다 컸어! 엄만 성장판 다 다쳤다고! 엄마 약간 나보다 작은 거 같기도 한데. 그거 마실까? 응! 몸에 좋은 우유! 함께 마셔요! 짠! 와 맛있다. 뭐 먹을까?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빙이가 뭐 먹을까? 맛있다. 네 오늘 저 햄찌 시온이와 말랑이 유키가 함께 모녀케미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약간 연기에도 처음 저희가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렇죠. 합이 잘 맞아요? 네 패침대기. 그리고 또 이렇게 우유도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촬영하면서 약간 목도 마르고 이랬는데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 우유 먹으니까 약간 이거 핑계로 한 열 번 다시 찍고 싶었어요. 긴장. 이 마크가 있어서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헤이밀크 마크. 저희 세러데이와 함께하는 아이롤레이 시즌2 또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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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래서 좀 바꿔지는 느낌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우리가 나 태훈 언니가 너도 사랑한다 이거. 진짜 아파. 미워함이 내 차라리 제가 먹으려고 그랬던게 아니라 우리 춤이 너무 적혀지. 적혀지. 감사합니다.